무엇을 보고 있습니까?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? 비행기가 무섭지 않습니까?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코랄룸프에서 뵙겠습니다 환승을 해야 됩니다 줄일지 않으십니까? 안녕하세요 얼마나 더 많이 갈 수 있나요? 이러면 봐요 저가 넘어가는 손수 만들어둔 손수 만들어둔 볼링패스를 우리에게 대수했습니다 정말 저가군요 뭐 먹을 거야? 버진 오스트리아 특별히 말할까요? 뭐야? 네네네 나중에 네네네 isk의 세계 루에 전신 신기하다 루에 전신 루에 전신 우측에 있는 차량을 신경 쓰세요 Kmart을 했어 마이크 소스 너무 너무 좋아 하프 위브 앤 하프 스테이크 별로야? 셀카봉 앞두도 한국어 셀카를 주면 Kmart에 왔으니까 평일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장사를 하는 게 신기할 정도 스노우보드 복장을 하고 어딜 가세요? 밥이 무슨 스키장에 있습니까? 추워 이제 고기 많이 먹었는데도? 지으신 비유 고기가 정말 좋은 거구나 아니면 스키을 먹을 수 있겠다 아침도 많이 먹을 수 있겠다 힘내줘 아트 수영장에 볼 책당에서 맛있는 아침 식사 호텔 방에 골프장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펑크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가게 카메라 위쪽으로 향하고 저는 뭔가 안 나와 각을 뜯어서 쇼핑이 날 거에요 쇼핑이 날 거에요 어딜 가고 있습니까? 지금 쇼핑하라고 쇼핑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? 여기다 쇼핑몰은 하버타운이라는 아울렛입니다 하버타운 월드코스트에 와서 쇼핑을 안 하고 쇼핑몰로 향하면 쇼핑몰으로 향하네 오우 날씨 좋다 오우 오우 500m 앞에서 오른쪽으로 향해 오우 카메라 메리 된 기분이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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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옥형의 노래를 가져가고 있어 오늘 반갑디 그지옥 귀여워 왜? 아한테 지에스켓네 진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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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